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리눅스 설치를 끝냈습니다 센터OS 7을 vmware 기반으로 하나 설치를 했구요 오늘은 하드웁을 설치하기 전에 하드웁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jvm 을 설치해야죠 이런것들 이제 패키지로 키트로 구성된 jdk 라는거 다 아실거구요 오늘은 이런 리눅스에 jdk 를 설치하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vmware 환경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리눅스 센터OS 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이미 리스트업이 된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power on disperse machine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구동하면 이제 이게 이미지가 구동되면서 실제 리눅스가 이제 구동되게 되겠습니다 음 뭔가 좀 볼까요 뭐 하여튼 뜨니깐 아 예 이 뭐 가상 디바이스를 그때마다 예 가상 머신 파워와 뭐 연결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드리죠 예 예 예 를 눌러서요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눅스가 이제 구동이 되면서요 로그인 화면이 이제 나오고 네 로그인 화면이 나왔구요 음 그래서 저희 하도브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눅스가 이제 구동이 됐구요 그럼 콘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즈에 시스템 툴즈 밑에 터미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터미널이나 떴구요 음 그 저기 이제 자바 jdk 를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 센트 os 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자바가 설치가 좀 돼 있을 거에요 그래서 현재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비니까 일단 수 명령을 이용해서 하도 루트 권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수 명령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스위치 유저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 유저를 이제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특별한 옵션을 주지 않으면 얘가 루트 유저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는 당연히 하드업으로 저희가 지정했으니까 예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업이라는 여기 앞에 보시면 골뱅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계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드업 계정에서 이렇게 수 란 명령어로 스위치 유저를 하게 됩니다 네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경된 상태에서 현재 그 시스템에 설치된 자바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키지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때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지만 그 R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리눅스에 어떤 패키지 설치를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이제 QA를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중에 해석하고 그래 이건 이제 그 결론 나온 화면 중에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하면 자바 이 의미는 이제 RPA-QA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자바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를 걸러내는 얘기 그럼 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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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ое 네 이 generates 네 네 네 모자면 이 그래프 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서치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 그러면 저희가 방금 검색한 이 내용 중에서 자바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자바와 관련된 뭔가가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할 거는 이제 하둑 기반에 그 상호간에 이제 어떤 호환성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딱 지운 상태에서 새롭게 자바를 한번 설치하는 것까지 해보죠 여러분 자바를 설치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것들을 딱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우는 명령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름 명령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얌 리무브 예 해서 기존에 자바와 관련된 거 지금 ESU를 하시면 되고요 뭔가 이제 컴플리트가 되면서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울게 아패키툴즈.noarch라는 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요 스크립트는 제가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텐가요 여러분 실습을 하실 분들은 그 스크립트를 받으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지워졌습니다 다음 거를 또 이제 지울 게 있죠 페이스트 예스 주십시오 자 이제 뭔가 이제 다 지웠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RPM 마이너스 QA 그래프 자바 네 보시면은 요번에는 이런 패키지와 관련해서 자바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바와 관련된 그 패키지는 깨끗하게 이제 지워졌다고 보십니다